지금 제주도에 있어서 나왔네. 10년 넘었죠.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우리 딸은 제주도에서 학교 다닙니다. 10여 년 전에 자발적으로 비엄모가 되면서 많은 화제를 불어 있겠습니다. 서울과 제주도 그래서 왕복 7천만 원. 사실 저는 아무래도 방송 쪽 일에 있다 보니까 허수경 씨에 대해서는 이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 이런 아침 프로그램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뭐 예능이면 예능, 교양이면 교양, 그냥 어떻게 보면 채널 틀면 이 엠본보 틀면 허수경 씨 나왔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 야무지죠, 말도 잘하죠, 한바구 숨이 예쁘고 굉장히 또 소탈한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을 했고.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건 단독 토크쇼도 진행을 했었고요. 요즘으로 치면 여자 유재석, 유재석 씨처럼 정말 인기 최고를 구가하는 명 MC였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확 이해가 돼요. 여자 유재석, 최고였다는 거죠. 뭐 인기만이 아니에요.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 방송인들 수입을 봤는데 1위, 그게 허수경 씨였어요. 이 남녀노소 누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하게 아주 좋아할 수 있는 그것에 맞춰서 사실 CF도 찍었어요. 이 방송만으로 또 일이 되기 쉽지 않은데 CF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였는데 사실 저는 요새 보면 프로그램에 패널로 좀 나오세요. 패널로 나와서도 그 입담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 잘하시지만 저 같은 좀 나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낯설어요. 늘 사회를 보던 사람인데 패널 자리에 있네요. 그런데 저 때가 89년이에요. 89, 90, 아마 91년이 S본부가 개국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MK 두 개밖에 없을 때야. 그런데 그때 그렇게 인기가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MC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지만 아이를 간절히 원했는데 잘 안 됐다고 그 얘기는 들었었단 말이에요. 네, 본인이 정말 임신을 원했는데 자연 임신이 안 됐어요. 그래서 2007년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싱글 상태였습니다. 그때 정자기증을 받아서 엄마가 됐어요. 그런데 당시 우리, 지금이 아니라 2007년, 13년 전에는 뭐 정자기증을 받아서 혼자서 지금 아이 아빠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엄마가 되겠다고? 굉장히 이게 화제가 됐었고 그런데 그것도 다른 여성이 아니라 정말 유명한 인기 MC 허수경 씨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좀 같은 여자로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친구들이랑 만나면 결혼은 아직 겁이 나는데 아이는 언젠가 좀 있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긴 하거든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무래도 좀 한정이 되어 있는 데다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조급하게 뭔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걸 행동으로 옮기신 거니까 이건 정우는 정말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요즘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게 벌써 10여 년 전이란 말이에요. 환영해 주는 분들도 축하해 주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랬죠, 그때도. 사실 솔직히 달리 생각한 분이 많았어요. 이게 뭐 내가 엄마 되겠다는데 사실 비판 여론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허수경 씨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섰어요. 출산 후에 계속 방송 활동했고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일 잘한다, 사회가, 남들이 인정을 해줘도 나는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이 여자라는 가치, 한 생명을 잉태하고 나서 이 양육화는 이 기쁨을 못 누려본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김수현 씨가 자발적 비혼모라고 했죠. 본인이 스스로 비혼모의 길을 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